여보세요? 네? 그게 정말인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아버지가 조사 끝나고 곧 나오실 거래요. 그래? 오빠 나오신대? 네, 고모. 아, 잘됐다.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거지? 그러니까 나오시겠죠. 저 다녀올게요. 효는 너도 같이 가서 모시고 와. 아니에요 저 혼자 갈게요 오빠 모시고 일로와 네 부모 그거 봐요 여보 오빤 잘못 없을 거랬죠 네 공승입니다 네? 윤 회장이 나온다고요? 벌써 조사가 다 끝났단 말이요? 구속이 안 되고요? 뭐라고요? 일단 저 집 만나요 김 기자님 바로 나갈게요 윤 회장이 나왔대? 어 좀 전에 나왔대 어떻게 조사가 그렇게 빨리 끝났지? 나 집 나갔다 올게 선배 김 기자 만나기로 했어 나하고 같이 가 아니요 선배 어머님 아버님 아시면 또 걱정하실 테니까 선배네 집에 가 있어 수임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뭘 했냐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조사는 끝난 건가요? 끝났어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다행입니다 아버지 이제 호랑이 코트를 건드린 하루 강아지들을 잡아야지 아빠 어 그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? 윤 회장이 검찰에서 나왔대요 뭐야? 그 놈이 벌써 나왔단 말이야? 네 조금 전에 조사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취재기자 만나고 왔어요 아니 고창 구속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나온 건 아냐? 증거 불춘분이래요 뭐야? 증거 불춘분? 틀린 하루 전